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금천구는 오는 30일 제5회 금천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영화제로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여기 그리고 함께하는 을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발달과 지체, 청각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 삶과 사회적 평균에 대해 조명하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금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이며 영화 관람회는 무료입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납센터장은 이번 영화제가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그릇된 인식과 시선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권의식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김태우